드라마 한편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생정보마당입니다. 실제 이게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라면서요. 더 충격적이다. 이게 실제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결혼사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기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결혼사기는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돈을 편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이 되나요? 네, 결혼 준비 비용이라고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이미 타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결혼 준비 비용이라는 목적으로 연인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파원을 통보하였다면 형법 제 347조에서 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 민법 제 750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있죠. 따라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결혼 준비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남자분이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생정보바당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난 건 처음이에요.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남성이 일단 여성한테 돈을 보낼 때 입금명에 결혼 자금이라고 써서 보내지는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결혼 준비 목적으로 지급한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나 녹취록,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또한 지급한 총액, 즉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수신기간별 출금 거래 내역 등 이체한 내용을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사이가 좋아도 이체한 내용은 항상 그 표시를 해두면 좋겠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무섭게 했는데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진짜.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 이것도 큰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남자 측에서는 결혼 준비 비용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파혼의 경우 정신적인 위자료와 함께 결혼을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미 서로 예물을 구매하신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큰 비용을 사용했는지 보다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 막 그 예물 같은 거 강에다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제일 아깝더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까 남자분이 결혼 자금으로 가져간 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여자가 나는 그러면 예비 시부모님한테 드린 용돈. 5년이라고. 그리고 나 너네 매장에서 일했잖아 라고 했잖아요. 그런 임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품도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준 거니까요. 맞아요. 또한 남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있었던 직원분들의 증원을 통해서 여성이 남자의 매장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남성분의 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의 급여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진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결혼도 하죠. 준비를 하다 깨지는 남녀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알아둘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고액의 긍정거래는 지향하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정도는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